2030년도 22개의 항체 신약을 총 매출 40%를 신약으로 채우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하늘길이 지금 열리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을 할 때도 아주 강하게 주가가 밑으로 내리면서 조정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버티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3년 에너지가 이제 분출이 되고 있죠 주도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선바도 특화 생산에 집중한다 다품종 소량 체계 구축을 하겠다 셀트리온 그래서 인천바이오 양대축 셀트리온과 선바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는 가장 핫한 바이오 쪽은 단연 셀트리온이죠 지금 3년 조정을 아주 깊게 한 그런 종목들이 시장 주도주로 아주 강력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지금 에너지가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모든 부분이 주가가 내려갈 만한 요인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리고 공매도 하면 또 셀트리온이었는데 주가가 아주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공매 상황도 많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공매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셀트리온 악재가 없는 상태의 공매도로 억지로 찍어 누르는 거의 주가 조작이었죠 거의 주가 조작 같은 주가 흐름이 나오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아주 크게 축적이 된 에너지가 분출이 되고 있죠 셀트리온 내년 4월까지 3공장 건축물 준공처리 했는데 여기서 6만 리터 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한 뒤에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같은 해 말부터 생업생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내년 말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가겠죠 6만 리터 규모가 추가적으로 생산이 되는 상황이다 매출이 아주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셀트리온은 3호 공장인 2740억 사업비를 투입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수 증가에 따라서 바이오약품 생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2030년까지 총 22개의 항체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해서 전체 매출 중에서 40%를 신약으로 채우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체 약물접합 JDC, 항암제와 이중항체, 마이크로바이옴, 경구용 항체, 치료제 같은 다양한 차세대의 제품 분야에서 국내 바이오테크와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 진행 중이다 더불어 자체 연구개발로 플랫폼 기술과 항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 삼바도 ADC 전용 생산시설을 24년 말까지 고추어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가 정말 주가 수준에서 측면에서 보면 아주 정말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죠 그런데 바이오는 영원한 성장주입니다 지금 바이오 쪽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미미합니다 셀티륜이 그나마 지금 거의 대부분을 아주 엄청난 매출로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주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아주 무궁무진한 쪽이 우리나라 바이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론 소식이 또 나오는데 목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2030년도 22개의 항체 신약이니까 22개의 신약으로 전체 매출 40%를 달성하겠다 지금은 거의 바이오시밀러죠 전부다 거의 대부분이 바이오시밀러인데 이 바이오시밀러 부분은 계속 성장입니다 계속 성장인데 바이오시밀러만 가지고 하지 않겠다 이제 글로벌 비판에 올리게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부분에서 같이 두각을 나타내 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이 개발이 되어서 판매가 되면 영업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바이오시밀러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죠 신약이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또 셀티련의 이런 바이오기술로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죠 그런데 주가가 보면 3년 동안에 계속 조정을 보였죠 아주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대세 상승장이죠 대세 상승장에서 지금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대세 상승장에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몇 개월 동안 계속 밀고 올라가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대세 상승장에서 주도권을 잡았을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런 주도권을 충분히 가질 만한 자격이 됩니다 셀티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성장, 이때도 성장, 이때도 성장, 이때도 성장인데 이렇게 매 3년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갖다가 엄청나게 찍어 눌러놨죠 그리고 이 구간 동안에 금리인하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금리인하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금리인상 시기였죠 이제 금리인상이 끝이 나고 금리인하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24년도에는 금리인하가 되죠 24년도 금리인하가 되는데 되면 올라가야지 주가는 그렇게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 먼저 미리 움직이는 게 주가입니다 금리인하에 대한 수혜로 올라가야 되는데 합병이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 핑계로 안 올라갑니다 이건 못 올라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합병되기 전까지 계속 찍은 눌렀죠 그리고 합병이라는 불확실성이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죠 외인하고 기관들이 아주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 기관도 이제 슬슬 들어오고 있죠 투신하고 사모펀드 쪽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조정을 하고 바닥에서 밀고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에 이제 편승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아주 오랫동안 하락한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게임주, 대전주, NC소프트 등이 이렇게 3년 동안 정말 많이 하락했는데 셀트리온이 그 중에서 제일 억울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성장했죠 아주 계속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억가당한 억가를 당한 주 억가라는 게 조작이죠 거의 조작 같은 이상한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었죠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했죠 제가 계속 그랬죠 얘는 결국 되는 기업입니다 되는 기업 너무 이상한 흐름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 합병이라는 부분도 마무리가 되면서 대세 상승 흐름을 아주 강력하게 보이면서 밀고 올라가 볼린지밴드 상단에 오해선 타고 계속 가고 있는데 조정을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은 어? 많이 올랐는데? 단계에 조정 보이다가 내려가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한번 보면 그러나 이제 시장 자체가 대세 상승장에다가 합병이라는 부분도 끝났고 앞으로의 지금 모멘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램시마 SC의 유플라이마의 신약 개발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오해선 타고 오해선에 부딪히면 오르고 오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끝나는 분위기가 잡히면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 월봉 가다가 좀 흔들어 대고 하겠지만 가다가 흔들고 하겠지만 이 타이밍이 정확히 잡기는 힘들겠죠 대세상 선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흔들고 갈지 아니면 그냥 여기처럼 아 몰라 그러고 계속 밀어올려 있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시간에서 계속 우상향 흐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그런 차트를 잘 완성을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비전이 너무나도 좋죠 2030년도에 2028년도에 시밀러 시장이 100조 시장으로 아주 급행창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다가 2030년도까지 해서는 바이오시밀러도 바이오시밀러인데 신약으로 40% 매출을 채우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DC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많은 집중 투자를 또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주가의 흐름과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수급이 받쳐져 있는데 수급이 너무 좋죠 개인이 정말 미친듯이 팔아대고 있습니다 자 정말 미친듯이 팔고 있죠 이 정도면 떨어지겠지 떨어지겠지 그동안에 계속 워낙에 많이 당한 상태다 보니까 대세 상승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해주고 있고 외인하고 기관이 이 물량을 싹쓸이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이제 자사조 매입까지 붙어버리니까 수급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조 매입까지 아멘